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한주 마무리하는 마감시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0.16% 상승 코스닥은 0.06%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1봉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 바로 어느정도 간파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 연속적으로 61도 돌파하면서 중간에 cpi 발표하기 전날 조금 주춤한 하루 빼고는요 올선도 잘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 인금부터 벌써 시장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 크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시장은 비교적 양호하게 베어마켓 랠리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cpi 가 시장 아 예상치 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8.5% 로 발표가 됐고 ppi 도 양호하게 발표 된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 아 견주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아 오늘 그리고 이틀 전에 아 좀 매도는 나왔습니다만 뭐 그죠 계속 연속해서 아 코스피 시장 지속적으로 매수해 주고 있는 상황이구요 기관이 오늘은 한 2천억 사준 반면에 외국인은 137억 매도한 아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수급은 양호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계속 그렇게 말씀 드려 왔습니다 아 긴장을 크게 할 필요 없다 자 여기 외국인 선물 만 6천 계약으로 선물 매수세 지속적으로 아직까지 계속 오히려 더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구요 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이렇게 강하게 매수해 들어오는 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한번 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보자면요 아 지금 현재 아 좀 전에 체크해 본 아 해외 선물 상황을 봤을 때 아 상승 중이었는데요 개장하고 난 이후에 조금 흔들림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아 미국 시장 또한 120일의 장도 그냥 돌파해 버리면서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 보시게 된다면 아 직전 자점 여기는 그죠 여기로 가면 한번 크게 무너졌다 반등했던 구간인데 한 번 더 무너졌으니 과연 여기를 한번에 스트레이트로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아 중고르기 한 번 더 하고 갈 것이냐 그 정도 상황이지 미국 사항도 120일을 강하게 돌파한 상황이니까 큰 조정만 나오지 않는다면 별 무리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1300원 인근에서 계속 공방하고 있는 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주요 종목들 한번 챙겨보자면요 어 기존에 좀 강세를 보였던 섹타 오늘 조정 나온 부분 있구요 자 보시면 태양광 오늘 조금 조정 받았구요 그리고 아 등락 최근에 좀 많이 하고 있는 아 게임 메타버스 아 오늘은 조정권 입니다 자 그리고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아 전일은 lg 전자가 9% 인근으로 상당히 강세보였는데요 오늘 보악권에서 마무리 됐구요 lg 이노텍이 아 오늘 3%대 상승 자 반도체 소부장도 아 크게 무너졌다가 또 좀 반듯이 더 넣는 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강세를 보인 섹타 자 조선주 오늘 조금 조정 받구요 건설주가 크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가 11월에 한국 방안할지도 모르겠다 네움시티 아 수주 아 한국기업 특히 현대건설에서 수주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라면서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건설주가 바다권에서 완전 강하게 상승해 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를 비롯한 바이오 주 양호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주 오늘은 좀 조정 쉬어가는 모습 휴대폰 관련 휴대폰 부품관련도 오늘 비교적 양호한 반등세 보여줬습니다 자 종목 하나하나 그럼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한주간 마무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조건하니까 주요 대표주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치포 예비 모임에 참석한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요 상당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2161 권역인 6만 천원대 여기를 강하게 넘어야 될 텐데요 당분간은 반도체 관련해서는 상당히 여러가지 이슈 때문에 치포 때문에라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에다가 미국에서도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리지와 같은 종목들 실적도 별로 안 좋게 나왔고 하반기에도 반도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소식 나오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61인근에서 무너지고 난 이후에 약세 흐름 LG전자는요 상당히 강하게 어저께 9% 인근으로 상승이며 오늘은 아래윗골이 달면서 하루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전기전자 내에서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LG노텍과 LG전자 관심을 좀 가져 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노텍도 다시 완전 상승 추세 전환 시도 나오다가 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반등 시도 자 그렇다면 여기 위 35만원 위 여기 35만4천원 위를 얼마나 강하게 다시 돌파해 내면서 상승 추세 복귀하느냐 중요한데요 최근에 수급이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전기전자가 자 그렇다면 이제 LG전자가 최근에 시장 특징이 낙폭 과대 한 종목들 바닷건에서 들썩 들썩 하는게 하나의 또 특징이기도 하니까요 LG전자를 이제 조금 조종 보인다면 9만 8천원권 정도로 조종을 좀 보인다면 자 손절을 짧게 9만 4천원 이탈하면 여기 밑으로 다시 깨고 내려간다면 손절할 생각이 있다면 조종 받으면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만한 위치까지는 왔다 반등에 신호탄 쏘아 올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기도 같이 전기전자 약세 보이니까 크게 흔들린 이후에 주 후반에는 좀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으나 별로인 현재 추세상황이고요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조금 돌아와서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지금 인플레 감축법안 때문에 자국에서 생산한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 아니면 보조금 주지 않겠다 라는 소식 나오면서 현대차 상당히 그기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는데요 오늘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에서 하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FTA에 위배된다 그 부분은 FTA라는 것은 자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과 수입해서 들어오는 제품을 동일시 한다는게 모토인데요 자국의 부품을 쓰지 않았다고 보조금을 배제하는 것은 그것에 위배된다 라는 내용으로 시정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상반기에 1월에서 6월까지 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을 450억인가 지급했다 8.2% 총 비중의 8.2%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했는데 주지 않으면 위배다 라는 소식 나오면서 좀 주춤거렸던 오늘 현대차 기아차 반등해주는 모습인데요 자 추가로 아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외국인 봐요 14일 연속으로 이제 매소에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늘 기간도 같이 사줬습니다 자 여기서 날짜 매치 날짜 매치가 돼요 여기 딱 올라왔을 때 보면요 13일인데 그 13일이 여기부터 계산해 보면 재미있는 상황 나옵니다 자 하락 12일 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2일이죠 아 13일이죠 한칸 옆으로 가면 됩니다 하루 정도는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이걸 아주 뭐 완전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게 아니라 12일 12일째 정도에서는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13일 딱 되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13일 딱 끊어보고 그 이후에 지금 며칠째입니까? 어저께까지가 13일이거든요 오늘 반등하죠 그러면 앞으로 13일 정도 텀으로 물론 이렇게 한꺼번에 간다는게 아니라 만약에 처지지 않고 반등 시도가 나온다면 이제 상승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가격 조정 적당히 받았다 이거죠 상승에 대한 조정을 횡보조정에 가깝게 받았죠 그러면 조정폭 가격 조정은 잘 받았는데 가격 조정은 잘 받았는데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받았는지 보려면 피보나치 피보나치 대보면 382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18만 8천원권이 382인데 그 근처도 안 오고 그죠 아래 꼴이 계속 다 윗꼴이 달고 하면서 횡보하다시피 하면서 그죠 딱 인평선 위에 올려놨거든요 추가 상승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때 외국인이 계속 사들어 온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아 자동차 재법 시장 반등할 때 먼저 반등해 놓고 그죠 뭐처럼 LG화학이나 SDI나 이런 종목들처럼 미리 반등 해놓고 다른 2차전지나 다른 태양광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그린유딜 이런 쪽이 갈 때 좀 쉬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 때 됐거든요 그쪽을 조금 어느 정도 포트를 채웠다면 기관외국인들이 이제 자동차 만약에 미국 하원에서 대한민국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자동차협회에서 제출한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한국은 뭐 예외란다 이게 바로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소식 나온다면요 뭐 또 한가지 걱정거리는 더는 거겠죠 그죠 양호한 흐름 추가로 상승한다면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현대차 자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먼저 올라탔고 와리까리 와리까리 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밀리지도 않고 그죠 적당히 버텨냈습니다 모양은 다 만들었어요 오늘 포인트거든요 오늘 같은 날 자동차 매수를 했다면 누가 했다 그동안 연락할든 연락할든 기관이 같이 싸줬습니다 외국인은 그죠 비교적 자동차 쪽으로 사들어온 들어오고 있는 추세였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 현대 오토에버도 며칠 조정 받다가 그대로 다시 직전 거점 때까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역시 추세가 좋은 애들이 그죠 강하게 가죠 현대 글로비스도 오늘 3.83%로 추세 복귀 시도 나오고 있구요 현대 위약 1.7%대 240일 돌파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구요 만도도 조정 이후에 반등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섹터가 다른 최근에 뭐 강하게 가는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어 좀 쉬어간 타이밍 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추가 상승 수납매 차원에서 들어올 수 있는 다음 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 이번 주에 강세보였던 아 조선주 자 한국 조선해양도 스트레이트로 올라오구요 현대 중공업 눌림목에서 관심 가져봐라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 직전 거점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구요 자 현대 미포가 아 현대 중공업보다 더 강할 것이다 와 죽이네 그죠 내려올 줄은 모르고 올라갑니다 자 지금 3회 안 돼요 지금 조선주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자 현대 미포를 못 잡았다면 현대 중공업을 여기서 잡아라 키맞추기로 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미포를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권역이니까 현대 중공업이 조금 더 내려오면요 13만원권 인근으로 한번 기회를 주면 그때 사놓으면 됩니다 최근에 기관외국인 손 박 손 박격하면서 그래도 한쪽에서 사주는 추세니까요 현대 미포가 좀 내려올 때까지 현대 중공업을 사고팔고 하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이번 주에 상당히 강세 보였던 현대 건설 와 연속적으로 강세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목표 진근으로 어느 정도 조금 오지 않았나 아직까지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만 5만원권은 상당히 조금 강력한 저항 역할 할 것이다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따라잡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침에 오후에 쇼 영상으로도 좀 보여 드렸는데 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홀딩 그렇지 않고 사지 못했다면요 이렇게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4만6천원 인근까지 그때 음봉으로 이렇게 크게 한방이 무너지면 된다 안 된다 그럼 되지 않아요 적당하니 하루 이틀 정도 조정 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양봉 뜰 때 매수 딱 하시고 첫 번째 관문 여기를 잘 돌파하면 5만원권 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목표치가 크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관심있게 한번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건설주들도 연속적으로 GS건설도 상승 DLEN시도 60이 돌파하는 시도 대구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다 양호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셀트리온 삼행제 월선 이탈하는 오늘 음봉이 2% 떨어졌으니까 기존에 좀 잘 잡고 있었던 분이라면 오늘은 좀 차익실현 한번 해야 되겠죠 자 21만원 권대 그리고 22만원 권대는 저항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부분이 다 저항됩니다 그렇죠 여기 좌측으로 쫙 가봐요 여기 딱 받치는 거 보이시죠 저항떼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부 물량 오늘 정도에 아 한 3분의 1이라도 좀 매도하고 그럼 끝났냐 아니 끝난 거 아니다 이거죠 적당히 좀 내려오면 이 평선 올라오거든요 그럼 한 19만 6천원 권 정도로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 받으면요 가만 보고 있으면 또 토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챙겨 먹고 다시 여기에서 양봉 서면 챙겨 먹은 거 다시 사놓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21만 3천원 때 여기 가서 한번에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또 한번 보시고요 또 비중 좀 줄이고 느리고 가능한 부분은 여기서 또 흔들린다 싶으면 또 좀 줄이고 줄였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그 걱정 하시잖아요 남은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단기 저항권에 지금 봉착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한 번에 크게 이전 상황처럼 이렇게 무너지는 확률은 상당히 좀 낮지 않냐 기관 외국인들이 상당히 강하게 사들어왔을 때 강하게 사들어온 걸 봤을 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 셀트리온 보다는 좀 뒤늦게 출발한 경향이 모양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셀트리온 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면 7만 5천원 권대 정도 내일이라도 한 번 더 조정 받고 그 다음날 정도 반등할 때 조건해도 나쁘진 않다 외국인이 좀 던지고 있습니다 기관은 사주는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이 가장 좀 약세인 몇몇 보여주고 있구요 마찬가지로 8만 5천원 권 정도로 조정 받으면 이제 사고 싶은 분은 좀 사도 된다 생각하는데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셀트리온 제약이 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월선 이탈할 듯 말듯 하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양호한 흐름입니다 기관의 수급으로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훨씬 양호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외국인들이 바스켓을 채우려면 바이오셋터에 뭐 채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안 채우고는요 포트 구성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바이오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잘 보자 바이오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뭐 강세에 바이오 종목들 제법 있습니다만 HLB 상승 이후에 조정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도 며칠째 조정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업박타면 어떻게 됐겠냐 이겁니다 그죠 한 3일 전에 엉거주춤할 때 딱 사들어오면요 벌써 물리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여기 꼭대기니까 내려올 때까지 단기 고점 부위니까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내일도 조정 받을 가능성 좀 더 있다 봅니다 바이오 많이 한 5일 이상 올라오다가 이제 첫 번째 조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 기다려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한 4 5일 이상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덜렁 3일 전에 사면요 되지 않습니다 요점은요 더 간단하게 이렇게 이평선 이평선 이격 없을 때 붙었을 때 과심까지 사실아 여기 떠가지고 여기 있다고 지금 사들어간 때 아닙니다 조정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위치와 살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 확인되시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 현대미포조선 지금 사면 되겠냐 이겁니다 연속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거든요 좀 내려올 때 사시라 뭐처럼 이렇게 기회 준다구요 너무 안달복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회 준다구요 이때 사서 이렇게 추가 상승하는 거 취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차전지 내에서는요 비교적 양호하게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올라왔는데요 아 소잣단 좀 추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기억나십니까 아하하하 그쵸 오버행 이슈 그죠 6개월짜리 보호 예수 물량 풀린다 라고 시장에서 호들갑 뜨다가 그냥 그대로 올라옵니다 자 인플레 감축법안에 아 수혜 가능성 점쳐지면서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구요 LG화학도 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내려오길 기다려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살만한 자리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뭐 남 때려 죽여도 2차전지 하나 사 넣어야 되겠는데 뭐 해라 그랬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삼성 SDI 하라고 여기에서 딱 말씀드렸거든요 어떻습니까 LG화학처럼 여기 240일까지 갈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업종 내 순환매입니다 업종 내 순환매 업종 별 순환매는요 그렇습니다 2차전지의 바턴을 그죠 조선주가 이어받고 조선주의 바턴을 건설주가 이어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업종 별 순환매 자 LG화학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강하게 올라가니 못 올라갔던 삼성 삼성 SDI와 같은 종목 손박 업종 내에서 LG화학이 여기 단계 고점 부위에서 하루 이틀 주춤할 때 삼성 SDI 그 이전입니다만 그죠 사실 같이 올라갔다 봐도 되죠 자 손박김 내지는 아 손박김 이란 말은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업종 내에서 같이 키맞추기 양상으로 순환매 들어오면서 삼성 SDI 강세 보였구요 자 SK이노베이션은 아 정류 파트 때문에 좀 강세 보였다 보면 되겠죠 이제 저항권에 있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도 강하게 올라오다가 이틀 약간 쉬어가고 있구요 자 포스케미칼이 대장 중에 대장이겠죠 이거 뭐 몇프로 올랐습니까 와우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잘 말하면 저는 크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꺼 아닌 겁니다 맨 마지막 포인트 여기입니다 그것도 참 쉬웠겠냐 싶어요 15%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쵸 여기서 참 어어어 하니까 부엄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쇼커브링 상당히 많이 돌았다 생각합니다 이 봐요 공매도 여기 열나 때린 거 있죠 그죠 우와 이거 15% 올라와 공매도 급증된 거 보이시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슬슬슬 하다가 더 올라가니까 공매도 확 줄죠 그죠 공매도 쇼커브링 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급등의 내막에는요 바닷본에서 급등하는 거는요 지금 최근에 기관의 우인들의 공매도 쇼커브링 물량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LNF 상승 추세 다시 전환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추춤 추춤하는 모습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잿단은 비교적 강세 이후에 조금 조종권이었던 이번 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태양광 쪽 그린유딜 쪽까지만 챙겨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도 다시 추세 완전 복귀하면서 돌파 시도 나왔고 여기 딱 밀리는 자리 한번 보세요 어디서 밀린다 직전 고점 부위에 윗골이 크게 다른 지역이 있죠 적이 저항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항받네요 자 그러면 저항받는 까지 까지는 됐고 이 12만 3천원권 까지 여기까지 크게만 무너뜨리지 않고 슬슬슬 잘 조종 마무리 된다면 추가 상승 기대에 있으니깐요 양봉 쓸 때 그때 뭐 매숙가담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조금 OCI는 등락이 좀 있어요 자 대장은 뭐였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급등 이후에 급락 그런데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힘이 떨어진 게 보입니다 이렇게 거래량 작게 이런 모습으로는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여차함이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들이댈 때가 아닙니다 조종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은 여기에서 추가 상승 기대감 있다 그랬습니다 왜 조종을 잘 밑으로 크게 안 받고 잘 견주하게 받쳐주는 모습이니까 추가로 일단 상승을 뭐 가볍게는 해냈어요 신규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다들 자 두산피오셀도 강하게 어저께 15% 인근까지 상승해 주는 모습 241인근에서 한번 받치는 모습이고요 자 현대 일렉트릭 잘 팔아 그랬습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입니다 지금 쫓아가면 안 돼요 쫓아가면 안 됩니다 자 두산애너빌리티도 추세 복귀 시도 한전도 나도 가자 라면서 1.3% 올랐습니다만 한전은 별로입니다 한전은 별로예요 자 그리고 CS윈드 양호했는데 오늘 좀 조종 받는 3강 M&T 저기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안 수혜가 기대되는 태양광 그린유딜 쪽은 지금은 접근하시면 안 된다 늦었다 조종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산 방산 현대로템도 며칠 조종 받고 난 다음에 딱 수건 정도 유지하고 있으니 24,000원권 정도로 한 번 더 내려온다면 관심 가져볼 필요 있으나 이번에는 만약 여기 무너지는 좀 별로예요 단기 박스권 이룰 가능성 좀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울의 기 LIG NEXT ONE 자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조종 받고 있죠 자 연속적으로 조종 받으니 20일 인근에서 수돗다가 반등 시도 놓으면 이것도 박스권입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렇죠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차익 실험 물량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항공우주 고점 부위에서 강하게 밀리는 모습 자 여러분 요거 하나 공부해 봅시다 그러니까 조종을 받더라도 지금은 좀 잘 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 이거 좀 그렇죠 우리 스트리트 용어로 좀 삐리합니까 하하하하 그렇죠 조종 받을 때 얘는 좀 크게 팍팍 무너지는 경향이 있죠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렇겠죠 시장 대비해서 진짜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차익 실험 물량 크게 크게 맞는다 이거죠 여기 만약에 한 번에 무너질까만 그렇죠 한 번에 무너지겠냐만 만약에 이렇게 크게 놓아가면 예 하고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추가로 더 처질 가능성이 높아요 기원외공이 막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얘네들 많이 올랐던 애들 차익 실험하고 저 바닷건에서 올라오는 뭐 건설주라든지 그렇죠 뭐 금융주라든지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들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서 꼭 그렇다기보다 그렇죠 포트를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와우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요 늦었습니다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요 대략 이번주 주요 종목군들 어 체크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고려아연도 한번 봐야지 고려아연도 그냥 끝내주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그룹과 투자 받으면서 또 2차전지 쪽으로도 추가로 사업영역 확대해 나간다 그렇죠 뭐 자 2차전지 여기 아 그리고 이거 메모함도 보고 엘지 에너지 솔루션 엘지 화학도 엘지 화학과도 합작사 그리고 폐 배터리 수소 풍력 태양광 자 이런 쪽으로 에너지 관련 쪽으로 사업영역 다각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관이 사두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던지는데요 자 눌림목 55만원권 정도로 눌림목 주면 그때 관심 가져 보자 없는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이었는데 어 그래도 몇분 들어와서 같이 방송 진행해 봤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 하구요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뭐든 알림 구독 설정해 놓으시면 요 방송 시청하시기 좋습니다 자 딱둑해 였습니다 rock 2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 by the say ever by the say ever by the say yeah